구독자 여러분 너무 더운 날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전자렌지로만 만들 수 있는 맛있는 고기요리 준비했습니다 팽이버섯 3봉을 준비해서 밑둥을 잘라주세요 이제는 먹기도 좋고 썰기도 좋은 크기로 나눠줍니다 100원짜리 동장 크기로 나눠주세요 대패삼겹살은 200g 을 준비하세요 한 장을 펴준 후에 그 위로 팽이버섯을 돌돌 말아주세요 이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편도 시키시구요 아이들도 시켜보세요 돌돌 마는데 5분도 안걸려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젠 전자렌지 사용이 가능한 접시에 팽이버섯을 말아둔 고기를 올려주세요 이젠 전자렌지로 이동해서 3분간 익혀줍니다 소스를 만들어 줄게요 제 월남쌈 영상을 보시면 월남쌈 소스 만드는 영상이 있어요 휘쉬 소스를 만든 소스를 남플라 소스라고 하는데요 남플라 소스 1 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만드는 방법은 영상 끝에 걸어둘게요 진간장 1 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설탕 1티스푼 넣어주시구요 간생강이나 생강청 1티스푼 넣어주세요 고추장 1티스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1티스푼 넣어줍니다 조금 더 맵게 드실 분들은 1테이블스푼 넣으셔도 돼요 돼지 비린내를 잡아주는 미림 4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소스를 잘 섞어줍니다 지금 보이는건 3분간 애벌로 익혀주었습니다 국물이 좀 남아있죠? 전자렌지에 익히면 아랫부분이 있고 위는 늦게 익기 때문에 접시를 바꿔서 위아래로 뒤집어 주시구요 기름기가 빠진 국물은 느끼할 수 있어서 버려주겠습니다 소스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피자치즈도 올려주시구요 지금부터 3분간 전자렌지에 익혀주겠습니다 출력이 조금씩 다르니까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익혀주세요 그래야 알콜이 날아가요 대파나 쪽파가 있으면 쫑쫑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3분간 익힌 고기에 후춧가루도 솔솔 뿌려주시구요 그 위로 대파나 쪽파를 넉넉히 뿌려줍니다 그리고 드시기 전에 타바스코 소스를 뿌려서 드시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맛이랍니다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베트남 고추 가지고 계실 거에요 대여섯 개 준비해 주시구요 쫑쫑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이제부터 남플란 소스를 만들어 줄게요 오징어가 그려져 있는 피쉬 소스 4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물은 피쉬 소스와 같은 양으로 4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이렇게 물을 많이 넣어도 짜기 때문에 설탕 3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저는 칼로리가 없는 에리스리톨 3테이블스푼을 넣어주었습니다 설탕이 잘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세요 동남아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소스를 꼭 만들어 두세요 만들어 드시면 정말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월남쌈이나 동남아 샐러드만 띄기도 좋구요 볶음밥도 조림에도 쓰면 너무 맛있는 마성의 맛이랍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이 어려운 야외에서는 이렇게 불 위에 올려놓고 다열하시면 됩니다 타바스코 소스 꼭 챙기시구요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후기 꼭 써주실거죠? 기다릴게요 후기 ві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